우와! 오늘은 열렸나봐 왜왜왜왜왜왜왜왜왜!? 야 이거 뭐야cji! 미치겠다 이거 와 나.. 미쳤나봐 와 진짜 소름 끼쳐 와... 아니 형 근데 진짜 이렇게까지 생으로 촬영해 본 적 있어요? 안 돼! наша 괜찮냐고 물어봤을 conect 계신데 왜 괜찮다고 했지? 아무것도 모르는 못해 넌 뭘 찍고 있는 거야? 방향이... 야 이게 생각보다 어렵구나? 입 동그란 부분으로 야 말복 잔치를 망쳤다 이렇게! 한 대 맞았어! 야 이게 다 상처였나 봐! 내가 뽑았어! 잡초인 줄 알고! 야 나 지금 닭살 돋았어! 왜? 하기 싫은 마음 때문에 그런 거 같아. 우리에게 남은 이 빈 땅은 500평입니다. 500평! 와 잠깐만요. 와 곡 소리가 절로 나네. 냄새 너무 좋다, 천우장 냄새. 와 너무 맛있겠다. 잡아봅시다. 아 이거는 진짜 나 처음 봤어 이거. 아 나이스! 김혜민 울어! 오 나 뭐야? 뽕! 이야 진짜 좋네. 참 많다. 나이스 나이스. 김학영 발을 껴어! 아니 아무것도 못 지났어. 왜 자꾸 마무리를 하시려고? 어디 가시려고? 우유! 와 나 이 농담 진짜 그런 거야, 저런. 형님 왜 이렇게 말해! 와 든든하다, 든든해. 아이씨! 이제야 직성이 풀린다. CCTV에 고란이 또 찍혔어. 아니 근데 괜히 뿌듯하네. 어쨌든 우리도 밭으로 인정을 해준 거 아니야. 뭘 먹었을까? 그걸 더 좀 심어주고 싶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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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